오늘의 배틀겠습니다 먼저 모실 때에서 제 오른편입니다 송혜 합시다 RYU POPPING YOU! 이에 맞설 대한민국 여성 대해서들의 자존심, 은지연 오늘의 배틀깐! 송혜 합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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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것에 동감하셨다면, 박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, 여러분! 두 분 다 최고! 류 그리고 은취, 오늘 16박전 파피, 마지막 대결이 되겠습니다. 결과를 통해서 내일도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한 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카운트다운! 3, 2, 1! 3, 2, 1! 류, 고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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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널! 아, 약간 울뻔 했는데! 아쉽다. 두 분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고요.